야, 우리 벽에다 그림 그려볼까? 오랜만에? 좋아, 좋아, 좋아. 가자, 가자, 가자. 마음에 드는 색깔 하나씩 들고.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는구나. 벽에만 그리는 거야. 이불에는 그리면 안 돼. 나 여기다 그리래. 그려봐봐, 어디. 여기 사람 그릴 수가 없는데? 오, 멋진데. 난 여기다 그릴게. 아니, 고기는 우리 약속한 곳 아닌데. 고기는 우리 약속한 곳 아닌데. 이쪽에 그려줘. 다른 벽들은 안 되고 형아가 알려줘. 형아가 알려줘. 어떡해. 행동이 먼저 가지. 어떡해. 저기. 저기, 저기. 저기가 계속 비치네. 이준아, 여기는 안 돼. 우리 약속한 벽은 여기가 아니잖아. 이쪽 벽만 약속했어. 자리가 없어서 그러는 거야? 여기다 이렇게 하면 되려나, 이놈아. 여기다 이렇게 하면 되려나, 이놈아. 여기다 이렇게 하면 되려나. 지금 또 마음이 상했어? 준아. 엄마 너무 속상해, 진우야. 어떻게 해야 될까? 그런데 아이들 마음은 잘 알 수가 없는 것 같아. 진짜 매일매일 반성해요. 진짜 내가 왜 그때 그런 말을 했지? 내가 왜 그때 걔의 마음을 못 헤어려줬지? 이런 반성 몇 달 해요. 자기 전에 그런 거 안 하세요? 하시죠? 맨날 해요. 네.